연말 10시 쇼트 학교의 챌린지로 수업을 담는 틱톡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시 프로덕 타임트고 트리비스트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2019년 올 한해 여러분들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크리스마스 역시 쉬지를 못하고 말방구 시험시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타이어리를 제작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패키지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말방구 타이어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15초의 영상으로 말방구 시험시 다이어리를 함께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정말 짧게 지나가긴 했지만 나름 내용은 충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8,000ml의 대용량 배터리와 함께 무선 충전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8개가 많으실 메모리 카드였는데요 추가 구성품 팬키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제품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 확인하지 못하셨나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영상의 길이가 짧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용 전달이 가능했는데요 15초 영상을 시작하는데 딱 15초가 걸렸습니다 물론 뭐 다운드라던가 일부 편집을 한다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야 1분을 넘기지 않았는데요 제가 사용한 어플이 바로 틱톡입니다 영상 제작에서 업로드까지 1분 이내로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어플이죠 그러다 보니 10대, 20대는 물론 30대, 아니 40대 그 이상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추억을 틱톡을 통해서 공유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디바이스도 필요 없고 촬영에서 편집까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연말을 앞두고 틱톡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숏확행, 아 발음하기 힘드네요 숏확행 세대 챌린지가 그것입니다 참여 방법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40여개의 연말 크리스마스 주제 스티커 중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선택을 해서 촬영만 하면 럭키드로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쉐어 스페셜 타임 스티커와 같이 옵션에 따라서 럭키드로우 참여 기회는 각기 다르게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누구나 손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참여 방법은 어렵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벤트 상품만큼은 음... 묵직했습니다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11번가 상품권만 총 260장이 준비가 됐는데요 도미노 피자, 페퍼로니, 라지 및 콜라 쿠폰이 5천장 11번가 3천원 할인 쿠폰은 무려 2만장 그리고 야놀자 5천원 할인권 역시 2만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연말연시, 연인, 가족 아니면 나에게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틱톡, 숏확행 세대 챌린지 이벤트에 조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나 어렵지가 않기 때문이죠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방구 시험실에서는 앞으로도 재미있고 신기한 테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도 구독과 추천을 안 누르셨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구독과 추천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부서서 산트공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여보 미안해요 오늘도 긁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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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